어디 계실까 날 기억하실까 엄마와 아빠는 나를 생각하고 계실 거야 부르린 언덕 아타만 집에서 피아노 치는 울엄마 책 읽는 우리 아빠 나는 누굴 닮았을까 첫눈에 날 알아보실 거야 사랑한다 내 아가야 널 버린 게 아니었단다 날 찾아오겠지 이 밤이 지나면 품에 꼭 안아주겠지 나네 나는 절대 울지 않아 엄마 아빠 만나는 그날까지 이제 나는 떠날 거야 내 힘으로 꼭 찾을 거야 내 간절한 기도 꼭 들어주세요 꼭 찾을 수 있게 해줘요 나를 나를 에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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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로 유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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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